아니 그 그 그 뒤 아 맞아 내꺼다 바닥 쳤어 어 왜 어 왜 야 왜 왜 아 왜 왜 왜요 예 아니 저기요 탈리죠 오늘은 수학여행을 가는 날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5년만에 간에 1박 2일 수학여행이라서 떨릴 줄 알았는데 사실 그따가 다 필요 없고 지금 시간이 6시라서 졸려서 죽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하철을 타고 지팔지점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유튜브 유튜브 못 봐 아 재밌겠다 너 그거 짜 운명이야 별로 안 돼 생각보다 몇 명인데? 만 8천 그거밖에 안 돼 만 8천? 아 우리 아빠 드라이브TV 고치 팔로우 하지 마세요 아 무서운데요 자 이제 기차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너무 멋있다 진짜 기차 안 해 기차 안 돼 식당 있어 식당 기차 안 돼 식당 있어 여기 두 개 부류가 있었다 여기가 여기가 그거 아니야? 저희 반이 타는 칸은 2호차로 1반이랑 같이 쓰는 칸이었습니다 야 우리 좋은데? 저는 자리가 문쪽 맨업자리였는데 앞에 테이블이 딸려있는 개꿀자리였습니다 그리고 쌤들이 저희 앞 칸인 1호차에 전부 탑상하셨습니다 출발하는 거래야 못참어 진짜 그런데 열차를 타면 탈수록 점점 미스테리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비상 지금 제가 급하게 카메라를 켰는데요 애들이 가면 갈수록 사라져요 야 우리 뒷날에 아무도 없어졌어 자 출발한 지 한 시간 정도가 지났습니다 근데 아직도 서울을 못 벗어났어요 잠깐만 태연아 태연아 저기 유선빌딩이라는 건 아직도 서울이라는 거야 우리? 누구 사람 지나고 있어 우리 아직 여수 끝도 못 간 거야 우리 지금? 앞에서 말을 안 했는데요 저희 수학여행의 목적지는 여수입니다 나 도사했지 나 도사했어 나 그 숲속에 애벌레 누군데? 이름? 그래서 마피아야 아니야 잠깐만 잠깐만 도라가 죽었잖아 아니 야 아니 근데 내가 도사를 못했어 내가 아니 진짜 해 땜에 아니 아니 그냥 야단일이야 아니 진짜 어떻게 해 시작 가져와서 나왔어 아니 내 말에 들어가 아까 처음에 휴일을 진단했을 때 마피아가 나왔고 아니야 나왔어 근데 내가 경찰이지 내가 경찰이거든 그럼 두려워 뭘 뭔소리 아니 난 진짜 했잖아 아니 시작하자마자 다 죽이자는 말이야 아니 아니 애도라 아니 애도라 아니 애도라 아니 애도라 아니 잠깐 지우랑 태현이랑 같이 좀 봐 아니 하나 아니 조사를 좀 봐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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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아니라고 태현이 지우랑 하향이 지우랑 하향이 지우랑 말이 없는 거 보니까 좀 수상한데? 내가 지우랑 조사했지 갑자기 경찰이 또 있다고요? 경찰이 또 있다고요? 경찰이 군형이야? 아니 나 진짜 경찰이야 지우랑 뭐야 지우는 뭐고 얜 뭐고 얜 뭐야 이름표 만들기 시간이 있어서 저는 세보라는 이름표를 만들었습니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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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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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버스를 타고 레이바이크 타는 곳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가 빨리 가 저희가 너무 빨리 가 버려서 뒤에 아무도 안 보이더라구요. 여기 환승지점에서 방향을 돌려서 다시 돌아가는 방식입니다 진짜Nice 다왔다 지금 레이바이から 탔는데 힘들어 죽겠고요 다시는 안타겠습니다 이거 지금 루지타로 간다든da 1시간하고 버스로 다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쳤다x2 다 써봐x3 인성이 미쳤는데?? 루지테드는 안전상으로 촬영을 할 수가 없어서 타란 장면을 촬영하지는 못했습니다 한 번 더 타기 위해서 리프팅을 타고 다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밥 먹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제목은 콕콕에서 먹기로 했습니다 배 봐라 배 야 배 봐라 배 배 망할 것 같아 이게 뭐야 이게 안녕하세요 연우TV의 연우입니다 세우TV 싫어요 악플 구독 취소 부탁드립니다 연우TV 좋아요 댓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기 맨 병신이 다가오는데요 전을 통합니다 올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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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얼굴 올려줘 니 얼굴 세부 다이아성 너무 좆밥입니다 야 바다 보러 가자 아 미쳤습니다 자 이제 1일차 여정은 마무리가 됐고요 이제 숙소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짐은 다 꺼냈고요 이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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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这里가 2일착 여기 si 컷팅 열어! 야 이거 진짜 무서워 베일팅 엄마가 얘들아? 갇혔냐? 갇혔냐? 빨리 열어봐 빨리 열어봐 빨리 열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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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에 이거 듣고 이걸 누가 속을까? 안 속아 이것들아 왜 진짜 나왔어? 열어봐 하늘이 속았어 내가 안했어 여기 물 있니 얘들아? 썰어줄까? 족발이나 치킨 거의 한시간 반 걸려 다들 배달음식을 시켜 먹기로 했는데 저희 방은 배라를 시키기로 했습니다 고정이 났어 어? 야 야 이 신발 야 왜? 카드는 내가 네 신발로 문을 고정했는데 아니 카드는? 아니 미친놈 아니 미친놈 아니 야 내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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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네 신발로 고정했는데 야 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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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유튜브 찍고 카드 안 지킬려고 아니 지금 우린 좋댔어 우린 좋댔어 아니 우리 방을 못들어가 아니 아 지금 또 저희가 배라를 먹고 있습니다 맛있어요? 너무너무 맛있어요? 아아 아아 아 아 나 주지 에? 뭐야? 누구야? 샘이 사람 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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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아 아 아 아 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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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unit protege 어디 어디있어? 문 어차 야왬 끝 혜 ح Arthur 를 혜 벨을 그렸어 잘들었지? 배가 나왔어 맞췄지? 혜 맘 하 맘 벨 으 그렇게 피곤해서 잠들면서 1일차가 종료되었습니다. 이런 나라 나의 아파요. 아침밥은 롯데 뷔페에서 먹겠습니다. 아침밥은 롯데 뷔페에서 먹기로 했습니다. 음식 서빙해주는 로봇이 있다고 해서 불러봤습니다. 자 이제 다음 목적지인 요트를 타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압수 할 funded 갤럭 На 아 벌려 벌려 요트 다 타고 아르테 뮤지암이라는 곳에 갔습니다 미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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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뭐야 거울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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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다 나오지 물을 보자 남이 같이 꼬리 꼬리 오 오 우와 우와 여기 여기 뭐 없다 바로 가자 바로 가자 그림을 그려서 스캔하면 위에 스크린에 내가 그린 물고기가 나오길래 바로 그려봤습니다 여기가 저기로 가자 행복으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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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내 가자 구독아 가자 구독아 어디있어 오 있다 아 궁금해 반대로 해도 돼 오 됐다 됐다 와 세먹은다 아 세먹은다 아 세먹은다 아하하하 오 들어가 muchas 오빛 자막 lamb 와 나 오 고 제목 60 나 이거 카메라 담을 한다는 게 진짜 와 와.. 미쳤다 저기서 찍으면 예쁘겠다 저.. 저쪽? 여기가 다 좋은데 단점이 너무 어두워서 사진을 찍어도 안 보입니다 오! 여기 관지 멀리서 찍으면 될 것 같은데 조금 밝은 테마로 바뀌어서 바로 찍었습니다 이모가 두 분이시거든? 이모가 선물까지 자, 쌤꺼! 우리 담임선생님꺼! 쌤꺼! 우리 담임선생님꺼! 우리 담임선생님꺼! 사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딨어? 미술아가 어딨어? 어딨어? 아, 저거 가져갔어 미술아가 저쪽으로 가졌어 미술아가 저쪽으로 가졌어 자, 오늘 이렇게 여수 준비된 모든 게 끝났고요 이제 기체역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타고 왔던 기차를 타고 다시 돌아가는 일만 남았습니다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 쌤! 쌤! 아까 쌤꺼 하나 샀습니다 저기서 진짜? 여기 뭔데 뭔데 뭔데? 이거 그냥 뭐냐? 디퓨저? 아 캔데! 아 네네네 땡큐 땡큐! 쌤꺼 샀고요 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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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쌤꺼 아까 아까 뭐 두고 왔다는 게 쌤꺼 사러 뛰어갔습니다 네 이런 감동이 진짜 먹고 싶은 거 없니? 많이 갔어요 고마워 화면에 포함하고 슬픈 워즈 브라이 거 아 벨 앙 앙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